어? 이..어? 피글린서? 아니 난 이것보다 내세우세가 더 반가운데? 그때가 좋았지. 왜? 여기 오지 말라는 플래그냐? 아니 그때가 좋았지잖아 이놈이. 저 여기 처음 와봐요. 어? 내가 할 땐 저 금도끼가 미친놈이야. 뭐야! 뭐야 이게! 미친놈이잖아 그냥! 오 잡았다! 야 진짜 모장 사탄이다 진짜. 아니 여기 처음 와보니까 구조로 모르겠네. 이식 또 있다. 덤벼라. 정상결전. 오! 뭐야! 오! 오! 잠만! 살려오! 잠만! 잠만! 오우씨!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별칙으로 하나 수행할게요. 그 대신 평화로움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. 아 여기 개념! 오! 빨리 나오는데? 오우씨! 근데 얘네 잡으면 왜 석탄이 나와요? 쟤네들 석탄으로 염색해서 까먹은 거야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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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놈이야! 야 말도 안 되겠는데? 오! 오! 잠만! 예이Rep steps! 네이들 석탄으로 염색하게 해결 balancing는지 오! 알겠는데? 낼까수 오늘의 growба 신Wati 그의